안녕하세요. 빅스비 개발자 지원팀 최하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자열 컨셉의 종류와 복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을 다루는 컨셉인 인엄, 네임, 그리고 텍스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전 모델링 강의에서 컨셉은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프리미티브 타입과 스트럭처죠. 프리미티브는 불리한 인티저, 텍스트와 같이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기본 자료형이라고 불리우는 것과 동일하고 스트럭처 타입은 C 언어의 구조체와 같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 프리미티브 타입에서 문자열을 다루는 공통점이 있는 인엄, 네임, 텍스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엄 타입은 정확하게 단어들을 나열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하는 범위가 한정된 클로지트 타입의 컨셉입니다. 예를 들면 행성과 같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황성, 해왕성, 명황성으로 명확하게 나열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행성의 이름이 바뀌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적겠지요. 그리고 무지개의 색처럼 일반적으로 빨, 주, 노, 초, 파, 남, 보로 모두가 알고 또 모두 나열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인엄 타입 컨셉에는 심볼 각각에 해당하는 값을 나열하고 이 해당 컨셉과 심볼에 해당하는 복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엄과는 조금 다르게 네임은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나열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오픈 타입의 컨셉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영화 제목처럼 국한직업, 부산행 등등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모두 나열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네임 컨셉의 경우 복캡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복캡에 추가하는 경우 빅스비에게 추가적인 힌트를 주어 태깅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완전히 오픈 타입의 컨셉으로 어떤 값이 있을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알람 이름이나 일정 이름처럼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타입의 컨셉은 복캡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을 다루는 세 가지 컨셉 타입인 인엄, 네임, 텍스트에 배워보았습니다. 이어서 컨셉과 그리고 자연화 학습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복캡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복캡이란 컨셉에 해당하는 단어를 저장하는 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성능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타입별로 형태에 잘 맞춰서 작성을 해야겠죠. 복캡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을 나열할 때 사용하거나 결과를 정렬하고 그 정렬 방법을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캡은 언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리소스에 각 언어의 트레이닝이 있는 곳에 언어별로 생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스튜디오에서 리소스 아래 트레이닝 파일과 복캡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소스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New에서 트레이닝을 우선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New 파일을 만드는 창이 나오는데요. 트레이닝을 만들 캡슐을 확인하고 파일 타입이 트레이닝 파일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 디바이스와 랭기지는 캡슐.bxb의 타겟에서 선언한 지원하는 기기와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모바일 기기와 미국 영어 그리고 한국의 한국어를 선언해 두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디바이스에서는 모든 기기 혹은 모바일 등 이 캡슐을 지원할 기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캡슐을 출시할 지역과 언어를 선택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지원하도록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이렇게 트레이닝 파일을 생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캡 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복캡은 트레이닝 파일이 있는 각 언어 폴더 아래에 생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KOKR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New에서 복캡 블러리를 선택합니다. 자, 또 크리에이트 뉴 파일이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복캡을 추가할 캡슐이 맞는지 확인하고 파일 타입이 복캡 블러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원하는 기기와 언어를 확인하시고 이제 만들고자 하는 복캡의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플래시닛이라고 입력하고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캡 파일을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플래닛 복캡 블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해진 한정된 리스트가 있는 행성 같은 경우 인원 타입으로 선언하기 좋은 예입니다. 컨셉에서 타입은 인원으로 선언하고 컨셉에서 선언한 이름과 동일하게 복캡에서도 선언해 줍니다. 컨셉에서 심볼로 선언한 각 행성의 이름은 복캡에서는 키가 됩니다. 각각의 키에 해당하는 단어들과 동의어를 포함해서 복캡 블러리 엔트리를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인원의 경우 복캡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인원 컨셉에 해당하는 복캡이 선언되지 않은 경우 컴파일을 하더라도 not run라고 뜨게 되니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컨퍼메이션의 복캡 블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컨셉은 true와 false 값을 리턴받는 불리한 컨셉인데요. 컨셉에서 선언한 이름과 동일하게 복캡에서도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복캡에서는 true와 false는 반드시 소문자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각각의 해당하는 값을 나열하면 됩니다. 응, 네, 아니요, 취소 등과 같은 일반적인 말은 빅스비 플랫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발화가 지원되고 있는지는 아래 이 주소에서 한국어 예약어 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치 크라이테리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검색어가 있고 일부는 새로 생겨나는 검색어들도 있죠. 이렇게 모든 값을 나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넘이 아니라 네임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컨셉에서 선언한 이름과 동일하게 복캡에서도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주요 검색어들을 복캡에 추가해 두면 됩니다. 네임 타입의 경우에는 이넘과 달리 복캡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복캡이 있으면 학습에 없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보면 복캡에는 AR 사파리가 있으나 학습에는 AR 사파리를 포함한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뮬레이터에서 목성 근처에 AR 사파리 있는 리조트 보여줘 라고 하면 이렇게 결과를 잘 찾아주는데요. 과연 이 호텔에 AR 사파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역시 AR 사파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임 타입은 모든 값들을 다 나열하기 어려울 때 복캡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복캡에 넣지 못한 단어들은 동작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학습을 추가할 때 복캡에 포함된 단어들로도 일부 학습을 하고 일부는 복캡에 없는 단어들로도 학습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서치 크라이테리아에 유럽식 조식은 있고 동글 투어는 없는 데요. 이렇게 학습을 시켜두면 복캡에 있지 않은 단어가 와도 바라 패턴을 보고 서치 크라이테리아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외의 복캡으로는 넘버가 있습니다. 넘버는 복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편의를 위해 빅스비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생산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생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캡을 사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캡슐의 전체 캡슐 기준으로 최대 7만 5천 개의 엔트리가 가능하고 하나의 컨셉별로 최대 5만 개까지 가능합니다. 또 빅스비의 복캡은 패턴 인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캡의 분리한 심볼은 이렇게 True와 False처럼 모두 소문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자열을 다루는 세 가지 컨셉타임과 복캡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로 자연화 학습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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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